이번에는 투자유망지역 선정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우선 국토종합계획 분석 방법 다음 도시계획 분석 그 다음 교통방에 따른 투자지역 분석 그 다음 입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땅을 보실 때는 아무래도 땅 하나보다는 지역 분석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품보다는 지역 분석이 먼저 되어야 되고 먼저 하기 위해서는 국토 도시계획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부동산 시간에 따른 가격 변화 차트 두가지가 있는데 A차트는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이런 움직임이고 B차트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움직임이에요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 B차트처럼 내가 사고 나서 꾸준하게 오르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오르더라도 이렇게 A차트처럼 급등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혹은 정체기가 있으면서 올라가다가 한 번에 오르기도 하고요 큰 흐름으로 보면 이런 흐름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필이면 1번 지점 내지 3번 지점에 샀어요 그런데 사고 나서 2번이나 4번처럼 떨어지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보암 내지 떨어지는 시기가 있다면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때 초보들은 많이 파시고 고수들은 이제 하필 내가 1번 지점에 샀다가 2번 지점에 시점이 온다면 이때 오히려 추가로 더 매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시장을 얼만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5번으로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2번 내지 3번처럼 4번처럼 떨어졌더라도 계속 기다리거나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뉴스 우리 동네 뉴스 오시면 이렇게 지역별 뉴스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지역을 투자하기 전에 여기 들어오셔서 10년치 뉴스를 보는데 헤드라인 뉴스 위주로 보세요 10년치라 하니까 너무 많아 보이지만 헤드라인 위주로 보다 보면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로 보면 2010년 6월에 부산의 지하철 2호선이 연장된다는 뉴스가 떴었어요 그래서 동부산권이 들썩인다 지금은 2020년이고 이때 2010년 당시보다 지금 아직도 2호선은 연장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땅값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거의 100배 이상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10년 사이에 어쨌든 이 호재 한계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동부산이 들썩인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2010년인데 11년에 연장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부산 관광단지 시공사를 못 구해 또 난항이다 라는 뉴스가 2010년 7월 26일 날 나왔고요 다음 2010년 9월에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두 달 만에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착공도 하지 않으련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동부산권 일대의 뉴스가 좋은가와 나쁜 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빛차트처럼 내리막인데 내가 하필이면 이제 7번 지점에 산 거는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누구나 이제 초보 때는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5번 방향으로 상승 방향을 가고 있는데 일시적 하락인 건지 이 방향을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보시면 서울 부동산 지인 차트를 캡처한 건데요 아파트 매매가, 매매가 차트 그 다음에 여기는 거래량 차트입니다 매매가 차트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하락기고 여기가 상승기죠 그래서 이 차트는 이거는 당의 월 거래량이고 색깔이 있는 파란 선은 월 평균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매가 차트고요 그래서 하락기 때를 보시면 평균 거래량보다는 일반 당의 거래량이 이제 매매 거래량이 낮아요 그리고 상승기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평균 거래량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하락기와 상승기를 크게 보면 이게 보이는데 이제 계절별로 보면 평균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서울 매매가, 이때 서울 하락장일 때 약보합, 하락장일 때 보면 2009년부터 14년경까지 이렇게 보시면 매매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평균 거래량을 보시면 3월달, 10월달, 3월달, 10월달은 계속 반복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 시기 때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때 나는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올랐죠 이때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해요 그러다가 다시 급등합니다 3월달에 이사철에 맞아서 그러면 다시 반등하는갑다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 오랜 3년 뒤는 어땠는지 5년 뒤는 어땠는지 5년 전은 어땠는지 금방 까먹어버리잖아요 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거래량이 계절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하락장으로 가고 있는지 상승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된다 상승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거래량은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0월은 평균 거래량이 많은 편이고 1월달 7월달은 평균 거래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기 이 비수기 때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한 신호가 되겠죠 이때 이제 아파트 상승 하락장일 때 보통은 비수기 때는 거래량이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혹은 상승장에 있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의 예측이 중요하다 그리고 A토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A토지 옆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주택들도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도로도 생기고 복합 쇼핑몰도 생기고 철도도 생깁니다 그러면 A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바뀌면서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고요 다음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 중에 이렇게 주변은 바뀌지 않는데 여기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주변은 그대로인데 상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 요인이 바뀌는 거 두 번째는 상품 요인이 바뀌는 거 그런데 이제 상품 요인이 바뀌는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돈을 들인 만큼 돈을 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5천만 원을 들여서 내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혹은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가격이 1억이 올랐다라는 거는 큰 상승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수익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역 요인이 바뀌면서 입지 요인이 바뀌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내 돈은 들이지 않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 같은 상가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지어야 이게 제 값을 받고 팔 수가 있겠죠 그러나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서 상가주택을 짓는다 한들 누가 사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실무에 가서는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제 시장이 나쁜 시장이 있고 앞으로 시장이 나빠질 거예요 그리고 2번 경우는 현재 시장은 좋은데 앞으로 시장도 좋은 거예요 3번 시장은 현재 시장은 나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4번은 현재는 좋지만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 이랬을 때 초보자들은 현재 좋은 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2번 내지 4번을 선택해요 그래서 다행히도 미래에 여전히 좋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상승폭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이 현재 살 때는 좋았는데 팔 때쯤 되니까 이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릴 수가 있겠죠 투자해서요 이제 물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고수들은 어떻게 보냐면 미래 시장을 봅니다 미래 시장에 내가 팔 때 좋아질 것을 찾는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번 내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좋아질 곳이야 하고 먼저 찾아놓고 현재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현재 좋다 이러면 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먹을 게 작구나 근데 3번 시장처럼 앞으로는 좋아질 곳인데 현재는 나쁘다 그러면 고수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속으로 아 여기가 나의 주 투자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들은 현재 시장을 중요시 여기고 고수들은 미래에 팔 때 시점에 좋은 곳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2번보다는 3번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싸게 사는 방법이 있고요 많이 오를 것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1억짜리 물건을 싸게 사는 거예요 8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하락했어요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살 때 당신은 싸게 샀는데 팔 때 수익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이 오를 지역은 누구나 알 수도 있죠 정보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짜리 물건을 아무도 이제 그동안 이제 가격이 1억짜리 물건이 1억 2천에 나왔다 하면 아무도 안 살 것인데 고수들은 이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억 5천만 원이 시세가 된다면 오히려 이게 비싸게 샀지만 수익 실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 현실 시장에서 대입을 시켜보면 이때 1억 하던 게 8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팔릴까요 8천만 원에? 잘 안 팔릴 거예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려고 안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1억 2천에 내가 비록 샀지만 1억 5천이 돼버렸어요 1억짜리가 1억 5천이 됐어요 이때 판다고 내놓으면 살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투자 상품보다 싸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지역적 요인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성도 높이고 황금성도 높일 수가 있고요 다음 싸게 사는 거는 누구나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때 경매 붐이 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매를 하다 보니까 경매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싸게 사는 거는 현재 가치보다 싸게 사는 거는 너무나 치열해요 경쟁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거는 경쟁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많이 오를 거를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는 경쟁에서 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도 앞선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볼 거는 많이 오를 지역을 선정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많이 오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싸게 살 수 있다면 더 좋은 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많이 못한다 하더라도 1번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많이 오를 지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바로 국토나 도시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